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1번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니까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라는 노면 표시가 있어요 그럼 앞에 차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앞에는 트럭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보죠 급차로 변경하여 가속한다 급차로 나오면 틀린 얘기라고 했죠 앞차량과의 추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이 맞는 얘기죠 늘 맞는 얘기죠 3번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당연히 안전을 확인한 후에 변경해야겠죠 4번 서행하는 앞차량으로 인해 시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측으로 앞지르긴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5번 속도를 줄인 후 서행을 한다 고속도로인데 속도 줄이고 막 서행하고 그러면 위험하죠 뒤차가 나를 충격할 수도 있으니까 마냥 서행이라는 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차로를 변경하라는 노면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방에 계속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차로가 막혔다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 구조상 왼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니까 요런 상황에서 속도를 줄인 후에 서행을 하게 되면 빨리 변경을 못하고 나중에 끝에 길 막힌 데 가가지고 확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급차로 변경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노면 표시를 보게 되면 미리미리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앞 차량과의 추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합니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G14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차가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게 박혀져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서 왼쪽은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네요 보죠 전방의 교통정체 상황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안전거리 확보하며 주행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에요 상대적으로 진행이 원활한 차로로 변경을 한다 잦은 차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요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틀린 얘기고요 음악을 듣거나 담배를 피운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 되죠 틀렸고 내 차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이러다가 사고가 나죠 차로 변경 시도한 차 있으면요 공간 내주어서 배려 운전을 해줍니다 앞차의 급정지 상황에 대비해서 전방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특히나 정체되는 구간 같은 데서는 갑자기 속도가 나다 갑자기 확 정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방 상황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전방의 교통정체 상황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한다 1번과 앞차의 급정지 상황에 대비해 전방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주행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4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2차로하고 3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는데 2차로하고 3차로를 25.5돈짜리 덤프가 차로 두 개 다 쓰면서 가고 있네요 가운데로 요선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1번 우측으로 앞지르기 시도한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경운기를 울려 경운기 울렸네요 앞차를 3차로 유도한 후 주행을 한다 덤프트럭한테 경운기 울려 봐야 꿈쩍도 안 합니다 해보세요 거의 움직임 없을 거예요 앞차를 3차로로 유도하기도 어렵지만 경운기까지 울리게 되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 차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비켜가는 게 빠릅니다 저 25.5돈짜리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는 게 빨라요 그래서 경운기 사용보다는 해당 차량을 비켜가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3번 보니까 전조동 번쩍거리면서 차선 준수하도록 막 뭐라고 한대요 말 들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비키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 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전방 상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쵸 앞이 지금 뭐가 있는지 차가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잘 알 방법이 없죠 지금 천천히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겠죠 맞고요 대형차 앞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같은 얘기네요 시야 확보해주고 속도를 충분히 줄여줍니다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전방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대형차 앞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4번이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주행 방법 두 가지는 찾아볼까요 1, 2, 3차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추레라 라고 부르죠 추레라 추레라 이거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추레라가 되는 거죠 용어 다르다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운전 방법 보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후에 앞지르기를 한다 앞지르기 어디로 한다고요? 좌측으로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 틀렸고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좁히면서 운전한다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틀렸고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의 안전을 살핀 후에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걸 안다는 건 이게 틀렸다는 것도 안다는 얘기죠 4번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한다 이것도 2번과 상반되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빨리 가도록 재촉한다 경음기 아니죠 재촉한다고 해서 저 차가 움직일 리 없습니다 저 차는 최선 다해서 빨리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짓고 가는 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틀렸죠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안전을 살핀 후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맞고요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한다 맞고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5번 눈이 녹은 교량위의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눈이 녹은 교량위래요 전날 눈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죠 전방 우측의 앞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앞지르기 한다 얘가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도 쭉 줄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앞지르기를 이렇게 해준다 얘가 지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왜 그러지 그러고서 약간 속도를 엑셀에서 발을 떨어지는 정도까지는 속도를 줄여 줘야 돼요 갑자기 뭐 동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병 깨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정상적으로 앞지르기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눈이 녹아 물기만 있고 얼어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감속을 하지 않는다 눈이 녹아서 물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얼어붙은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군데군데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막 이러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살얼음이라고 하죠 따라서 감속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요거는 틀렸죠 또 교량 위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방 우측에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요거 맞는 얘기네요 더군다나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에요 실선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4번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다 차로 변경 금지 구간입니다 백색 실선이에요 5번 결빙된 구간 등에 주의하면서 감속하여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교량 위에서는 사고 위험성 크기 때문에 전방 우측의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3번과 결빙된 구간 등에 주의하며 감속하여 주행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6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진출하는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 방법이요 딱 보니까 어제 쯤에 혹은 좀 전에 눈이 왔네요 바닥에 눈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젖어 있긴 했어요 여기 꺼멓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모습이 바닥에 젖어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왔었던 얘기고요 요때 어떻게 안전하게 진출하는가 하는 거죠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진출 의사를 표시한다 이거 당연하죠 진출로를 지나간 경우 즉시 후진하여 빠져나간다 후진 나오면 오답입니다 진출로 지나갔으면 계속 진행을 해서 다음 진출로에 빠져나가야겠죠 3번 진출로가 가까워졌으므로 백색 실선으로 표시된 우측 갓길로 미리 주행해 나간다 갓길 통행 불법입니다 그리고 백색 실선이면 차로 변경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3번은 틀린 거고요 노면 상태가 양호함으로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빠져나간다 이게 지금 도로가 젖어 있다 그랬습니다 속도를 높이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틀렸죠 진출로를 지나시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행을 한다 그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러다가 진출로 놓쳐서 고속도로 그냥 지나가는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겠죠 따라서 안전하게 진출하는 방법 두 가지는 방향 지시등을 이용해서 진출 의사를 표시한다와 5번 진출로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행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7번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전하여 졸음이 오는 상황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어떻게 극복하죠? 졸음운전은 쉬었다 하는게 답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깰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산보다 무겁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쉬었다 갑니다 어떻게 쉬어요? 잘 쉬어야 되죠 어떻게 잘 쉬죠? 휴게소와 졸음쉰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휴식은 휴게소에서 합니다 혹은 졸음쉰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갓길휴식 안됩니다 갓길휴식이라는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갓길에서 휴식하시면 안 돼요 보죠 가까운 휴게소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휴게소 휴식 맞죠 졸음 방지를 위해서 차로를 자주 변경한다 졸음을 방지하려면 뭐가 답이라고요? 휴식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차로 변경 자주 하고 있는 건 위험하죠 3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갓길에 차 세우는 건요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요 갓길에 차 세우면 위험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4번 졸음을 참으면서 속도를 높여 빨리 목적지까지 운행을 한다 졸음 참으면서 속도를 높이면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휴게소 이용해서 휴식한 후에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가까운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 안전한 속도로 운전을 한다 맞죠 이게 맞는 얘기죠 공기가 환기가 안 돼서 탁한 상태면 졸음이 더 온다고 해요 혹은 따뜻한 공기들 있죠 창문을 열어서 좀 차갑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쉬었다가 가는 게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요 가까운 휴게소에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1번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까운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터널 내부고요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예요 보죠 터널 밖에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높인다 밖에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속도를 높인다고요? 더 위험하죠 빠져나오기 전부터 속도를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2번 터널을 통과하면서 강풍이 불 수 있으므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운전을 합니다 이게 맞죠 바람이 불어도 차체 흔들려도 딱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핸들 꽉 잡고 운전하는 거 맞죠 터널 내에서 충분히 감속하며 주행을 한다 그죠 이제 나가기 전에 오던 속도보다 좀 속도를 감속을 충분히 해줘서 밖에 나가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운전하라 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터널 내에서 가속을 하여 가급적 앞차를 바싹 뒤따라 간다 터널 내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틀렸죠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가고 싶은 차로를 선택한다 터널 내는요 백색 실선 구간이에요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죠 차로 선택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터널을 통과하면서 강풍이 불 수 있으므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운전한다 그리고 터널 내에서 충분히 감속하며 주행한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 어? 어?